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 장영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 자립자이입니다. 네, 그 지금 오늘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준비를 많이 안 해오셨어요, 그죠? 제가 분명히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칼럼도 준비해 오셨을 텐데, 그죠?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회원수 270명짜리 지역카페가 회원수 4200명짜리 카페와 경쟁에도 밀리지 않았었던 이유. 이 한숨에 읽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면 좋은 글은 아니에요. 콧말을 찍던지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너무 길다. 제목부터. 오랜만에 후기를 쓴다. 이것도 웃긴... 칼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닌데, 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예. 후기를 올려보고자 한다. 제가 올리라고 그랬나요? 네, 네. 하여튼 알아서 써야 되는데, 뭔가 꼭 시켜서 쓰시는 것처럼. 관련, 이거 무슨 사진이죠? 저희 지역카페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나오는 관련 카페들입니다. 네, 커뮤니티. 카페라고도 할 수 있고, 관련 커뮤니티도 많이 있죠. 다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커뮤니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참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 귀염복자, 네, 700명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네, 우선은 그렇게 해서 했다. 그 다음 또 읽어주시죠. 아, 저희 지역카페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약 8개 지역카페가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8개 중에서 6군데는 벌써 회원수가 최소 1200명 이상의 지역카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대표님께서 저한테 270명 정도의 회원수를 지니고 있는 카페를 주시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셔라, 라고 올해 3월 초에 언급을 하셨는데, 아, 너무 착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드린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네, 정말 뭐 처음사, 끝까지 다 착각하고 계시네요. 우선은, 네, 우선 계속하시죠. 영상 30분 될 것 같아요. 별 열심히 안 되는데. 5분도 안 보실 텐데, 다들. 네,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이제, 어쨌든 제가 3월 초에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회원수는 270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역 카페들은 이미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회원을 이제 모집을 한 상태였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전혀 이제 상상도 못해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 대표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라라고 이제 주어진 이제 일상의 이제 업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일상의 업무를 해결하기도 굉장히 급급했던 것 같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유들 있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 장 대표님께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과실을... 아, 예, 말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돼요. 네, 그런 잘못을... 마지막 매짐을 잘 못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드빅이. 네, 잘못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자립자님의 입장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되는 그런 컨셉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이거 분양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관련된 어떤 연결이 있고, 제 부동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많이 했겠죠. 이미 저희 분양권을 살 때부터 저는 1년 전부터 조사를 해놓은 컨셉이에요. 갑자기 받았다고 했지만, 저 정도 숫자, 저 정도의 인원, 그 다음에 이 지금 시기를 저는 다 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론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 백그라운드가 받침이 안 되면은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누가, 왜 여기는, 여기도 하면 돈 엄청 됐을 텐데. 아니라고요. 그거는 백그라운드를 조사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커피숍이 많잖아요. 1층에 지식산업센터.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은, 야, 여기 커피숍 하면 다 대박 나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 오래 살아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은 거 알거든요. 커피숍이 많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들어오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지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일 미션만 하기 굉장히 급급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 내가 이 지역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사실 이제 장 대표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이제 충분한 언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귀가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때마침 입주가 시작되는 철이기도 해서, 사전 방문 후기 포스팅을 했고, 그때가 입주장 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조회수가 순식간에 700을 넘은, 이제, 700을 넘으면서, 그 카페의 분위기는 조금씩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좀 답답하네. 이 지금 멘트에서 지금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계속. 저 가발 카페 할 때 제 머리카락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타로 카페를 운영했을 때 타로를 직접 해봤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지도 않고, 컨텐츠도 없었잖아요, 계속. 컨텐츠를 앉아서 찾을 수가 있냐. 그리고 과연 그 컨텐츠를, 이 어떤 상대방들이,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이거를 제가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말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럽네요. 역시, 근데 이거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모든 세상이 잘못, 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백번, 천번 말해야 되는데, 제가 엉덩이를 거둬 차서라도, 새벽이라도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이게 허용받고 나가도 되나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 방식이 많이 다르고, 저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연하게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자립자유님의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들었으면은, 얘기 안 한 거고, 본인이 뭔가 못 들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충분히 얘기를 안 한 거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글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글만 봐서도, 사람 얼굴 안 봐도, 그래서 사람 얼굴이 보이거든요. 정말로, 많이 쓰다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면은,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 입장에 맞춰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시지 않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존 사업에서, 그래서도 그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 모든 분야에서 비슷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또 뭐죠?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사전 방문한 포스팅이, 회원 조회수 700을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카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글들의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이 글들의 조회수가 이렇게 높은 건지에 대한, 비교 개념도 사실 없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제일 큰 그 커뮤니티의 조회수하고, 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이제 좀, 조회수가 결국, 이렇게 막 뒤지진 않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아, 이 카페에 그래도 이제, 참여도가, 그러니까 검색도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제, 쉬지 않고 클릭을 하는 게, 카페 회원 수가 얼마이냐, 오늘은 과연 몇 명일까, 이거에 너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진짜 본업인 수익화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장 대표님의, 퀵포인트 지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뭐 마케팅에서 이런 말이 많아요. 사람만 모으면 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나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에서 DM 많이 받아요. 돈이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되죠. 귀찮기만 합니다. 그 마케팅을 처음 하신 분들이, 맨날 이런 착각을 해요. 구독자 수 천만 명이면, 뭐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맞는데, 구독자 천명이 천만 명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면 먹방에서는, 아무리 천만 명이 넘어도, 뭐 몇 백, 몇 천 단위, 몇 억 단위, 어떤 수익화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어려워서, 광고로만 수익을 내야 되고, 뭐 천명 단위의 어떤 모델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키워가는 우상향의 구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인원수 늘리는데 급급하면, 이제 봉사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익화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또, 중간에 멘트해 주신 분이 또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는 아직 광고밖인 일이다. 뭐, 여기서는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시장에서는, 뭐, 약간 병원 쪽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분 생각에는 맞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필요한 병원이나, 여기서 또 필요한 약국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참고만 하면 되고, 수익화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인원수인가요? 아, 이게 회원수 700명일 때 당시에, 그날 제가 캡처한, 대략 5일간의, 그 글 조회수입니다. 아, 조회수. 네. 네. 전체 조회수인가요? 아니요. 그 글 하나하나의 조회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길자위분이 계셔서 망각하는 방향을, 네, 착각하는 거예요. 망각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네. 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까먹는 거고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가셔라. 라고 하면은, 망각이 아니죠. 그냥 안 가봤을 때 모르는 거죠. 망각은 여기서, 예를 들면, 대까지 가는데, 뭐, 갑자기 딴 생각 때문에 모르는 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방향을 못 잡는 게 아니거든요.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1인기업 커뮤니티가, 사실 좋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올랐을 때 운영을 시작했고, 지금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저는 이미 미국을 가는데, 바다로 가고 있어요. 이걸, 항공을 띄워서 가기엔 늦었어요. 이해 되시죠? 그거를 잘못 가시면은, 절대 못 돌린다. 사람이 많아져도.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100가지 중에 하나, 지금 하고 계세요. 컨텐츠, 컨셉, 수익화, 정말 많은 방법의 조합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건, 뒤에서도 수익이 나오겠는데, 100원이라도 번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부역이 아닌, 정말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터프님 윤대표님 댓글 주셨죠? 네. 뭐라고 주셨죠? 카페 수익화도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대표님도 카페의 위력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초기 카페가 어떻게 성장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그런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카페가 초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그거는 하나의 껍데기지, 마케팅의 원리가 초점입니다. 이해 되시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수익화하는 방법은 똑같고, 그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 블로그든 카페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논리를, 블로그에 적용시키면, 블로그가 그 관련 키워드나, 분야에서 상위당이 올라가겠죠.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던 거죠. 그런 콘텐츠도 없으셨고, 박 변호사님도 이제 적절한 답변 주셨고, 40은10님도 주셨죠. 뭐라고 주셨죠? 수익화가 어떻게 될지, 역시나 다들 이제 수익화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오늘도 근황톡구 주셨는데, 6월 14일자로, 관련된, 지역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나 경제 쪽에서도. 그래서 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40분 때에는. 해보고 싶으신데, 이제 시간과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이글루님도 또 여러 가지 주셨죠. 네, 이글루님 항상 따뜻한 댓글 주시는데. 네, 타로 같죠. 타로 리딩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의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글루님의 어떤, 지금 좋은 어떤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와, 이거 한 번 됐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타이밍.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마케팅을, 1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이 기간이 짧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온 데 있어서. 제가 그랬던 적 있죠, NFT. 10년 뒤에는 뜰 거예요. 10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럼 빨리 접어야죠. 접는 것도 실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마치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남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냥 마케팅을, 원리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